스티브를 버리세요 이런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가 누구길래 스티브를 버리세요 책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나 사실 제가 책 제목이 궁금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티브는 스티브 잡스를 지칭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있는 편견이거나 깊게 뿌리박힌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스티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스티브를 버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처럼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부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책 제목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한 대목이요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났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륙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45절에서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43절부터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음중하게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도 순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래서 어떤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났느냐 4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제 모습 아닌가 이게 수많은 중직자들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실을 막 이제 여기저기 퍼트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좀 끔찍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수많은 중직자들이 지나친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지나친 열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서 계시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타산지석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 말씀이 귀를 안 기울였을까요 아니 이렇게 엄중히 부탁을 했는데 왜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씀이 귀를 안 기울였다고요 첫째로는요 자기 판단이 내 판단이 옳아 예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아 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고 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만방에 알려야지 이런 거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가 예수님 일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이 왜 두려운가 하면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시작이 돼서 제일 중요한 관건인 이제 30개 교회 단임 목사님들을 지금부터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15 목사님을 지금 이제 서류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부교역자들 중에 15 단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부 15명 교역자 뽑는데 내가 1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이상한 선포예요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만나고 제가 지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1절 거기 선발하는데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오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약 1년에 거쳐서 5번에 걸쳐서 투표를 합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분이 15 목사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4번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모시게 될 15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은 서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든 교역자들이 거기에 지금 다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요 예선만 저희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15 외부의 목사님을 뽑는 데는 저희 교회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아주 덕망이 있고 또 중심이 잘 잡힌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뽑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안다라는 거기에 나병 환자의 우우가 담겨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약점이야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는 자기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불순정했고요 두 번째로 왜 주님 말씀이 불순정했느냐 시야 좁음의 문제예요 비록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시야가 좁은 생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춘기 애를 키워보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걸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확신이 가장 강할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에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전제를 딱 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딱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를 모든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인생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한 권이 모든 진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집 불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시야가 그렇게 좁아 터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불쑥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선포를 하니까 그 반응 아시죠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헬라우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분석해도 될 만큼 강하게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할까요 자기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면 안 되는데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린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들을 마음대로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결정하셨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나는 시야가 좁아 나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 이것만 알아도요 이거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사춘기 애들만 시야가 좁은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좁은 시야로 잘못 판단했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기 눈으로 보기에 대박인 거예요 이거 뭐 끝내주는 거다 이거 뭐 당연히 이걸 택해야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자기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니까 잘한다고 한 게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할까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불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끼리 막 미치듯이 싸우는 건 이게 뭐 기독교가 독보적인 이 개신교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A 자기 확신이 강한 B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신앙 안에서의 고집 불통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안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본문에 나병 환자가 범했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가 열심을 냈는데 잘한다고 해드렸는데 인생을 제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 바쳤는데 이게 주님 일에 방해가 됐다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관점으로 11기 5장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 남한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남한 장군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속여봤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보니까 11기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남한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연노라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방식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남한 환자를 보면서 일부 우리나라 환자들 생각이 놀라죠 의사선생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의사선생님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두통이 조금 있고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약 이 약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요 안 웃는 분들이 다 그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지금 처방도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안 해주면 그 의사를 불신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남한 장군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남한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백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우울 분을 터뜨리는 그것들이 진짜 공정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남한 장군처럼 또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에는 사로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 강황은 강할수록 그런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남한 장군 같은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남한 장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딱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며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본문에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치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싶어도 묵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 퍼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마라 그러시지? 그것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뜻을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뜻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러나 그러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항상 실수하기가 쉬워요 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주변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가? 자꾸 그걸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잘못 판단해 망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로시의 어리석음을 잘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앞에 로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 지역을 택했는 것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구절 지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의 좁은 생각으로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어리석음을 피하려면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계속 교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새벽 3시 4시 너무 피곤할 때는 5시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게 한 30년 또 20년 그렇게 한지는 개척하고 보니까 한 17, 8년 지났는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자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진짜 적막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마음이 수선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일찍 일어나려고 9시에 자기도 하고 8시 반에 자기도 하고 오래 머물면 10시에 자고 우리 집은 전부 다가 심야형이에요 우리 집은요 밤 11시 되면 떡볶이가 배달이 돼서 오고 12시 되면 파티가 벌어지고 제가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밖에 시끌시끌해요 전들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혼자 누워있으면 그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을 그는 이유는요 새벽이야말로요 이 고집불통이 내 생각을 교정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욱하는 다혈질이라 가지고 교역자들한테 그 전날 오후에 막 소리 질러놓고 그 다음날 오전에 사과하고 이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새벽에 교정을 받으니까요 여기 다혈질이신 분들은요 저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어제 제 모습을 쭉 정리를 해보면 참 부끄러운 게 또 올라지고 얼마나 내가 속이 좁았는지 얼마나 내가 참 미숙한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건 내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집불통 가장 내 생각이 항상 옳고 항상 나는 틀리지 않고 이런 아집 덩어리를 내려놓는 게 주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범해했던 어리석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침 받기 전에 나병 환자하고요 고침 받은 이후에 나병 환자에게 확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고침 받기 이전에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다음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지금 엎드려 간구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침 받기 이전에 이 나병 환자는 뭘 구합니까?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확신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나병 환자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 들어갔는데요 불행하게도 고침 받구나 이걸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이미 은혜도 경험하고 오래 예수 믿고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 받은 이후에 원하시면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원한다 하시면서 소문 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 같은 목회자나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골로세스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세스 1장 9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연주가 깊을수록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 좁아 터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막 목청 높여 설교해도요 인간은 잘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오늘 설교도 없고 맞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분은요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분 중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맞아 나는 고집불통이야 난 이제 내 생각 다 바꾸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두세 명도 안 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분이 그 두세 명 안에 내가 들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그 점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설교 한 편이 다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난 지금 좀 실직자가 돼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질기리 질긴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요 내가 정말 고집이 세긴 세지 이것만 자각해도 성공입니다 이것만 자각해도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가 하면은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 아시잖아 요나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 불순정했는지 요나스 1장부터 바로 고집이 나옵니다 요나스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명하시는데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벌써 불순정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건 뭐 말씀 시작부터 불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막 엄청 깨지고 그 고난이 참 유익합니다 바로 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 눈물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하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불을 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교로 주님 앞에 나간 게 이게 2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스가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스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먼저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싫어하고 성을 내느냐 요나가 하나님께예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하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2장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놀아 그랬지만요 그게 요나를 바꾸게 하지 못했다는 걸 사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스가 참 특이하게 끝을 맺습니다 요나스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요 4장 8절에도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 요나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원망 앞에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고 그냥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요나스예요 저는 요나스 읽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하나 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고집부리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요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한 번 들었다고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져 있는 그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에 있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원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걸핏하면 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 때로 살면 안 됩니다 엄중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해라 때로는 가서 전해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당황스러운 시대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우리 전교회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적인 거 몇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종교 탄압이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독소조항들을 이걸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계세요 왜?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는 설교 시간에 동생이가 죄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나서서 소리를 높여야 될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지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가슴이프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번에 성윤리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책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해서 읽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소화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애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게이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동성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지만 유전학과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을까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이런 책을 쓸 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충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걸 성도련과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한 건요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 책을 그대로 다 인용하면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률연구소를 만들어 하고 싶은 게 뭐냐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 동성애의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도 균형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맨날 이쪽에도 욕먹고 저쪽에도 욕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해요 왜?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애매하게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이걸 난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 정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림도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고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맞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정서에 맞도록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게도요 출판사에서 그걸 너무나 호의적으로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판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막 이 책 읽는 거 잠깐 아직 읽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성률연구소 팀에서 지금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유념하고 읽으시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사실 이 책에 보면 5단계 고등학생 이상 위한 책에 보면 선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지 이렇게 딱 못 박는 대목도 사실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건 이 책은 창조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구속신앙을 근거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분명하게 동성애 등의 성적인 죄를 지적해 주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을 이제 빠르면 오늘 수요일쯤에 강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꼭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미국적인 정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건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고침받은 낙의 환자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교회도 이런 책을 왜 안 낼까요? 내면은 이게 논란에 빠지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안 낼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냈을까요? 논란이 뻔하게 일어날 줄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아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침받은 낙의 환자로수의 사명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인데요 이 설교를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많이 걷는 거를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금만 되면 한 만보 이상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한 만보 가까이 이렇게 걸을 때예요 뒤에서 어떤 분이 이어폰으로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스피커폰으로 또 이제 신뢰가 될까 봐 아주 잔잔하게 찬양을 그 찬양이 그날 아침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왜? 이 설교의 결론이 뭔지를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이른 아침에 마음이 뭉클 뭉클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혼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두 가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십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해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데 이 모든 원동력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격을 위치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